너 있잖아 커서 아빠같은 개그맨이 돼라 이런 얘기 안 합니까? 우리 염경아씨도 뭐 정말 라디오라든지 생방송사고 다위보내기랑.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처럼 되라뇨. 아유 어때요? 아유 그건 아니에요. 부모 욕심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. 나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생활 나보다는 조금 나은 위치 여기보다는 저기 이런 거 있잖아요. 자 그러면 은유리의 그 솔직 대담한 발언이 우리 혜빈이의 이야기를 이기고 황금심장이 될 수 있을지. 네. 귀여워. 왜 제가 안 된 거예요? 몰라. 다음 주자는요. 제가 보니까 궁금한 게 언제 철들레 이거 누가 쓴 걸까요? 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한테 하는 얘기예요. 다 아시다시피 4년 전부터 이상한 엄마 세계 챔피언이었다. 그렇죠. 얼굴 따로 얼굴 따로 몸 따로를 이렇게 각자 각자 이렇게 씻어요. 그냥. 그러니까 이상하게. 아무것도 아니야. 다른 거 있지? 엄마 맨날 얘기하는 거. 뭐? 돈. 요즘 또 뭐 사고친 거 있습니까? 굵직한 거? 사고라기는 보다는 엄마가 점점 아기가 돼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?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약속이 잡히면 엄마가 더 흥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려고.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학원 갈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애들이 다 우울해하고 있는데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고. 엄마가 엄마들한테 전화해 주겠다고. 다 전화해가지고 학원 빼고. 뭐가 그렇게 공부가 중요하냐. 한 번 놀려줄 때 통 크게 놀려주면 어디 나쁘냐 이래가지고. 그 친구들 학원 다 빼고. 진짜 신나게 놀랐던 기억이. 저런 게 이상한 엄마 세계 챔피언 아닙니까? 방금 전에도 유혜정 씨가 거울을 보고 있었더니. 엄마 집어넣어요. 엄마가 어 미안. 사실 아이들이 놀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. 공부할 때 보면 안쓰럽잖아요. 그래서 한 번 놀면 제 마음이 너무 흥분이 돼서 지금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. 그러면 다음은 아마 노래방을 가고 싶을 거야. 제가 먼저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. 친구들끼리 모이면 너네들 음료수로 파도 타라 그러고. 그러니까 제가 좀 분위기를 주도해서 좀 놀아주는 편이에요. 그러다가 갑자기 또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안쓰럽고. 이제 제가 먼저 다 전화해서 다 빼주고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규현이가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문자 할 때도 보면 제가 꼭 껴들어 갖고 애들한테 안부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. 정말 멋지지 않아요? 이상한 게 아니라 좀 멋진 거예요. 그러니까 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내가 너무 놀게 하니까 규현이가 엄마 나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를 해요. 너무 놀아서요. 그러면 해라 하면 되잖아. 그랬더니 엄마 나 무슨 문제집 풀까?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. 진짜 몰라서 하시는 얘기잖아요. 진짜 몰라서 하시는 얘기잖아요. 저 진짜 몰라서. 그거 굉장히 색다른 교육법이에요. 엄마가 약간 편집샷 비슷한 걸 오픈을 하셨는데 옆에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가지고 잘 안 가요. 가게에. 제가 이제 계산을 좀 잘 못 해요. 그럴 거 같아요. 제가 처음 가게를 열어서 하다 보니까 제 물건을 사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단말기가 오픈하자마자 설치가 안 되니까 현금을 계산하게 되니까 수학 실력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4만 원어치를 사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만 원 깎아드릴게요 하고 내드렸는데 그 손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 손에 3만 원이 있고 제가 만 원만 가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현금이 많이 나오니까 계좌로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랑을 써드렸어요. 그랬더니 정말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비밀번호까지 써드리고 아니 스스로 보이스피시 문장하네. 이 방송 끝나면 가게에 손님들 매우 터지겠네요. 저기 그 가게 어디예요? 곧 문 닫을 거예요. 정말? 정말 이상한 한 말씀이십니까?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. 아니 근데 뭐 두 모녀가 정말 너무나 재미있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니까 그런 거 보기가 좋습니다. 그래요. 자 그러면은 승자 알아볼까요? 승자는요? aley ella? 으헉 그리고 보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